이멘시의 식스 센스를 잠시 후에 오십시오 이멘시의 식스 센스 이멘시의 식스 센스 이멘시의 식스 센스 이멘시의 식스 센스 고주 MC 1호 2호 오늘 어떻게 고주 MC가 요즘 식스 센스가 정말 인기 많은 거 알죠? 그래서 고주 MC가 되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런 분이 아기 때문에 식스 센스 저도 매니저 형께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얘기를 들었을 때 신경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신경은 아직 MC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네 MC 경험이 없어서 대고 해야 되는데 못 대고 왔는데 괜찮아요 떨지 말고 자 이제 그러면 저희 한번 MC를 하러 가볼까요? 아 네 떨지 말고 비트 밀태계 들어오세요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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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일어나 블루 이거 뭐야 쟤는 보조 MC다 당신은 보조 MC냐? 그렇다 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자꾸 이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누구야 이거 쟤 건데 왜 왜 자꾸 난 보조 MC다 빨리 못나 저희 보조 MC 이눈이가 뽑혔는데 부럽죠? 네 어 네 좀 약간 세미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 이른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흔히 양보 드리는 거고요 구 보조 MC를 받을 거면 메인 MC를 뺏었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이 쟤는 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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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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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보조 MC로 1위가 뽑혔는데 오! 보조 MC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지만 형은 뽑히지 않은 거예요 맨날 할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형은 진거죠 패자 넌 승자야 승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 다른 사람 그렇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내가 좀 들어갔지 형제야 내가 보조 MC가 됐습니다 아 근데 형은 왜 그래요 형제 포 안팠는데 내가 판다 그렇지 마요 최기한단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형제씨 오늘 특별히 이런 건 보조 MC가 됐는데 네 형제야 부럽죠 아 지금 2년식의 식스센스의 보조 MC가 됐다는 거죠 아 진짜 부럽네요 아니 요즘 진짜 인기 짜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댓글이 완전 600개 정도 달렸더만 진짜로? 와 부럽네요 형 모든 분들의 시선을 형이 끌 거예요 아마 야 육성재 우리도 한강 하자 맨날 끌 건 아니구나 우리 서은강의 시윤강의 시윤강의 슉슉슉슉슉슉슉슉 부조 MC, 육성재 발탁 와 아! Oh antes of the fight ок 그럼 우리 바로 진행해보았어요? 바로 유저로 진행하겠습니다 E- known to him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결 구도 같은데 저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벌이 될 수 없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들은 저희보다 하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풀이 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프레스타일 한번 시작해볼까요? 보여줘요 형 아 나중에 하고 네 이 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서 시카고에서 오신 푸니엘 씨를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 네, 시카고. 시카고 브러스 마크 졸업. Tell me what you need. 오늘 나 보조 MC 됐어. 그래서 보조 MC 됐어. 보조 MC 됐어. 서브 MC 됐어. 아, congratulations. 기분이 어때? 아, congratulations. 바랍지? 귀찮은가 보네. 어, 저기, 저기, 저기. 꽃동산 사내다. I get on, I get up. 지금 저희 오늘. 맨날 맨날 땅바닥에 던져서. 이면식의 시티스텐스 오늘 보조 MC로 이름 분이 뽑혔어요. 근데 부럽죠? 이런 보조 MC에 의지하는 이면식 같은 이. 아니.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의자전과. 넌 두 발자전과 못 하자, 네 발자전과 못 하자. 매일, 매일 의지가 돼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형, 저는 이룬이가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거. 나 찍으러 왔는데 난 안 찍어줘요. 어쨌든 부럽죠? 형은 뽑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너희들이 오래오래 가라. 행복해. 나 부럽다. 네, 그럼 올해 말에 저희 둘이 결혼을 하는 걸로. 저도 부러워요. 나 부럽다. 나도 부러워. 너도 게스트 해. 저는 MC라서 안 돼요. 내가, 내가 MC 할래, 전부. 안 돼요. 보조 MC만 받고 싶어. 너 게스트 해, 전부. 보조 MC만 받고 싶어. 너는 얘기하겠다. 이렇게 간만에 게스트가 되시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어, 저는 게스트라고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메인 MC 때문에. 안 할래? 뭐지? 알 수 없는 어색함을. 아니 뭐죠 MC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기, 민영 MC. 저, 민영 MC 인터뷰 받고 싶어요. 아, 네.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성광 씨, 청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 사랑합니다. 맨날 땅에 집어 던지는 건데. 청섭이 형이 이렇게. 지금 땅에 집어 던지는 걸 저를 주는 겁니까? 아유, 성광 씨 오랜만입니다. 인터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광 씨, 요즘에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런 말이 많던데. 사랑합니다. 성광 탈툴척. 네, 불합격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재미없는 화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어, 이렇게 1년 분의 보좌 포장 시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동편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치고 있네요. 네, 제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MC 공격했어. MC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제 점수는요? 미안해. 불합격 드릴게요. 기습 공격을 제가 지금 당했는데. 저는 오늘부로 보좌 MC를 가만히고. 네, 가만히고. 이제 역시 메인 MC 현식이만 있으면 출발할 것 같아요. 시그스 센스는, 네. 그쵸? 형, 역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씨. 센스. 센스. 오늘 부로 보좌 MC로 들어온 어깨쟁이입니다. 네. 어깨가 한. 어깨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깨가, 어깨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목이 내려온 거예요. 어깨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목이 내려온 거예요.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네. 저는, 저는 자랄수록. 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네.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어깨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목이 내려온 사나이로. 네. 오늘부로 보좌 MC를 가만히고 가겠습니다. 아, 역시. 네. 임현 씨의 식스 센스에 MC 현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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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 정도의 성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아, 진짜 미쳤어. 야, 마이크 들어. 어? 다른 분 보여줬는데요? 네. 이거는 목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얼굴이. 개인 신상이라서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 제가 오늘부로 보좌 MC를 맡은 어... 목이 없는 사나이로 하겠습니다. 아, 얼굴도 없는데. 전혀 없어요. 네. 아, 오늘부로 보좌 MC를 그만두게 된 정일훈입니다. 아, 네. 역시. 임현 씨의 식스 센스는 네. 임현 씨. 자, MC 한 씨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쵸? 아! 보좌 MC이 보좌 MC였네. 보좌 MC. 보좌 MC. 네. 임시 잠시 보좌 MC. 네. 임시 잠시. 끝나자. 임시 잠시 보좌 MC. 제 생각에 이거 대본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대본 필요 없는데 임현이가 오늘 사실 잘... 임현이 형이 활약을 못 했어요? 어. 그럼 우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이거 어때? 그만해. 그만해. 어깨가 올라가서. 몇 절이야 이거? 한 5절 됐나? 아무튼. 네 번에 대기 소리인데? 다음에 제가 한번 그냥 혼자 해보고 진짜 또 필요할 때 보좌 MC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이 형. 뭐 하는 거예요? 임현 씨. 아, 잠시만요. 준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빨리 다 같이 찍고 있어. 아, 네. 아무튼 오늘 좀 재미없었나요? 재미있었죠 그래도. 그러면은 어... 잠시 또 보좌 MC. 임시 보좌 MC. 네. 아, 아빠 다리보다 가부자가 편한 사나이입니다. 오늘 보좌 MC를 맡기게 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완전 두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보좌 MC씨.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은 해고요. 당신은 해고요. 당신은 해고요. 당신은 해고요. 당신은 해고요. 자세히 놀워. 아핀 아adomo 모여서 티비를 보면서 추석 특집 씨름을 봐 씨름을 보면 씨름씨름 알타가 모두 다 밥을 먹어 밥을 먹고 모두 다 잠을 자 어? 누가 하는 거지? 어? 누가 하는 거야? 어? 누가 하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래? 아! 일어나! 어... 어... 어.... 어... 어... 고 mos 고맙습니다.